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역시 저희집은 바람잘날이 왔네요 안녕 멋지 도일러가 터졌습니다 저희가 이틀째 남방이 안돌아가서 애들이랑 부둥개 안고 잤어요 이렇게 녹물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시골집은 정말 스펙타클한 것 같아 야 너는 못 이겨 백분은 조용해 안된다고 한입거리가 어디 깝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슈핑쿠스들이 발바닥이랑 귀랑 엄청 시빨게? 시빨게? 차가워져서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? 조용해 어제 이광태가 티모니 남자친구 만들어줄거라는 발언을 했는데 나한테 티돌이라고 이름이? 티나미 티나미? 티나미 티나미 겁나 웃겨 여러분 혹시 티모니 남자친구 상견례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우리 티모니 너무 착하고 이쁘잖아요 며느리감으로 100점이에요 혼수 많이 해갈게요 예물이야 예단이야 이런 거 우리가 빵빵하게 해줄게 티모니 티모니 반드시 반드시 딸내미 교육 좀 아 좀 이쁘게 잡아 어때요 며느리감으로 최고죠? 딸 삼으셔도 돼요 이 티모니 정신 홀리려고 티모니가 기사님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기사님들 가방이 좀 남았나? 많이 남았네 오 내가 잘할텐데 양보 안 해주네 아 지금 왜 이렇게 지져버렸냐 집이 집이? 어디 어디 쓸고 닦고 있었는데 이광태 씨 여기 카메라 촬영 좀 하세요 집 정리 좀 하게 아 그래요? 제가 집 정리할게 어 여기 치워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치워 담요 치워 여기 입을 똑바로 해 봐봐 여기 결이 다 안맞잖아 치칭도 아니라고 막 해놨네 니한테 저거 빨아 니것도 아니야 어 빨아 저거 휴지랑 물티슈 제자리에 갖다 놔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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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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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? 니가 카메라 촬영하던가 빨리 와 이거 정리해 장난감 아아 아아 빨리 알았어 알았어 빨리 거기 꽂아놔 제자리 있잖아 그래서 그렇고 티문아 티문이 봐봐 이제 미름 다 먹었다고 또 이제 또 기사님한테 가는거 봐봐 에휴 아무것도 없는데 냄새만 나는거 봐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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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